마라탕이라는 우리가 음식은 굉장히 맵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마라탕 소스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탄수화물과 포화지방 그리고 그러한 적절한 그런 것들이 분배가 안 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특히 고칼로리의 음식 섭취뿐만 아니라 나트륨 섭취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마라탕 한 그릇이 우리나라 청소년 나트륨 권장량 1일에 무려 한 끼만으로 1.5배 이상의 나트륨 섭취가 된다고까지 보고될 정도로 위험성이 높군요. 특히나 이런 나트륨 섭취 자체뿐만 아니라 이런 나트륨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과식을 하게 될 문제가 또 쌓이게 되고 이 단순한 과식으로 끝나는 게 아닌 특히 단맛 나는 음식의 과식이 따라온다는 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탕후루 뿐만 아니라 주스나 콜라, 아이스크림 같은 앞에서 언급드렸던 성인병과 당뇨병 발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 특히나 이런 음식들은 중독적으로 계속 섭취를 하기 때문에 10대 같은 학생들이 이러한 음식을 중독적으로 찾게 됐을 때 장기적인 비만과 당뇨의 위험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량한 식사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럼 그 외에 또 다른 원인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제 당연한 얘기겠지만 당뇨병의 원인, 식습관뿐만 아니라 운동이 문제인데요. 최근 뉴스에서 저도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연구한 결과 전 세계 10대 청소년의 운동이 충분한지를 연구를 했을 때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무려 95%가 운동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새 당연하게 다른 학생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계속 밤늦게 학원을 전전하게 되고 쉬는 시간에는 운동은 하지 못하고 계속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이러한 생활 습관으로 운동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식습관과 엮여 비만도를 급속히 올리는 주범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집이 또 생각이 나네요. 지금 아이들이 정말 잘 안 움직여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먹고 누워서 핸드폰 보고 이게 거의 일상화되어 있다 싶어서 요즘에는 데리고 나가서 같이 걷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는데 잘 안 하려 합니다. 이제 이게 이게 말 그대로 습관이 되는 게 문제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